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거운과학 장품 입니다 우리 군만이들 융합과학 정말 어렵지요? 그 어려운 과학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정리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공부가 분명히 맞을거고요 그리고 이 융합과학을 잘 다져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또한 논술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배경 지식이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강이 한 강이 장풍이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품아이들도 한 강이 한 강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분명히 최고가 될 거라 장풍이는 믿습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은요 바로 지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1단원 이제 2단원을 정리하고 있는데 2단원에서는 태양계와 지구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요 태양계에 대한 행성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 그리고 행성에 대한 대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범위가 작아져서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크기와 질량이 커졌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요번 시간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중복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한데 바트러나 기억이 안 나. 자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고 기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어떤 걸 배우는지 살짝 맛보기 보는데 제발 이것만은 꼭 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뭐 이런 코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하면 탁 커트 짜작 원시 지구의 진화입니다 원시 지구는요. 원시 지구가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등치가 점점 커집니다. 아니 이건 또 뭔 말이야 마그마의 바다. 확 바다 마그마 바다 마그마의 바다와. 맨틀과 핵의 분리가 되었고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구는 껍데기를 우리가 지구의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각이 맨틀과 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각이 만들어졌고요 그 지각에서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순서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융합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토리가 있고요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맨틀과 핵이 만들어졌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으며 원시 바다와 원시 대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권은요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띵동 그리고 물의 수나 해수의 염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띵동 기권의 진화입니다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등 환원성 기체 아 어렵다 산화성 기체 아 어려워 이것이 조금 어렵지요 생물권의 진화 수권에서 탄생합니다 즉 바다 속에서 생물들이 만들어졌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의 조성이 변화됐다는 것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구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계는 우리가 언제 배웠느냐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첫 시간에 지구계를 배우죠. 맞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지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필기할 거리 자 노트 펴 주시고요 지금부터 장풍이랑 아이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요번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원시 지구. 옛날 원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진화 과정을 정리해 봅니다. 자 우선은 지구라고 하는 것은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첫 번째 원시 지구의 진화부터 볼게요. 그래 차근차근히 같이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플리즈 제일 먼저 첫 번째 원시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원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미행성들이 충돌에 의해서.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 지구는 크기와 질량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크기와 질량이 점점점 커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미행성들이 계속 충돌해서 합쳐지는 것입니다 찰흙이 있습니다 찰흙을 꽝 찰흙 꽝 찰흙 꽝 점점점 크기와 질량이 커졌겠지요. 이것이 바로 원시 지구의 시작입니다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병합된 거죠 크기와 질량이 커졌다는 것 두 번째.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화산 분출물 용암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각 내부에 있을 때를 우리가 바로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의 바다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마그마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즉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이 있는 것들 아니야. 이런 것들이 바다에 만들어졌다. 즉 온 지구 전체가 마그마가 되었다는 것. 지구 전체가 녹아서 마그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았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열이 있었냐면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열. 미행성들이 충돌에 의해서 굉장히 큰 열이 발생했을 것이다. 두 번째 온실효과입니다. 이런 원시 대기의 성분에서 이 온실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을 것이다. 세 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됩니다. 붕괴. 즉 우라늄과 같은 아주 등치가 큰 원자들이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하지요. 방사성 원소는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인데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하지요. 이것이 바로 핵 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것이지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에너지지요. 이런 열 때문에 충돌에 의한 열 온실효과에 의한 열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의 열 굉장히 뜨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명과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증가되면서 지구 전체가 녹아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맨틀과 핵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맨틀과 핵의 분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맨틀과 핵의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첫 번째. 바로 어떤 차이에서 맨틀과 핵이 나누어졌느냐 바로 밀도차라는 것입니다. 밀도차. 무슨 차요 밀도차. 밀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빽빽한 정도였지요 부피와는 반비례 질량과는 비례였습니다. 이런 밀도차에 의해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층상. 밀도차에 의해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죠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요. 이런 밀도차에 의해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이 있습니다 밀도가 큰 물질. 예를 들어 철과 니켈들은 중심에 모이게 됩니다. 왜 까라는 거예요. 밀도가 큽니다. 철과 니켈과 같은 것은 중심부로 모입니다. 그래서 핵을 형성해요 핵.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밀도가 큰 철과 니켈과 같은 것들이 모여 모여 모여서 핵을 형성하게 되고 두 번째 밀도가 작은 애들은 밀도가 작은 예를 들어서 규산염 광물 같은 것들. 규산염 광물 같은 것들은 밀도가 작아서 떠요. 그래서 애들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맨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맨틀. 밀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층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구조? 층상 구조. 층을 나눴다는 거예요. 층상 구조. 층상 구조를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요. 중심으로 점점점 모이게 됩니다. 철과 니켈과 같은 것들이 모여서 핵을 만들고 규산염 광물 같은 것들이 맨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맨틀과 핵이 먼저 분리가 돼요. 네 번째. 원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맨틀과 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죠. 즉 지구의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지요 원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원시 지각은 왜 형성이 되느냐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더 이상 미행성들의 충돌이 없어집니다 미행성들의 충돌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냉각이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냉각 즉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굳어지지요 굳어지면서 원시 지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겉 표면이. 온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미행성의 충돌도 그만 스탑이 됩니다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서 냉각이 되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 멘트가 핵이 만들어집니다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다음 뭐가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바다. 자 점점점 냉각이 되면서. 이 지구를 지구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응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수증기에 응결이 됩니다 어머나 비가 되어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빗물들이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되어 내립니다 점점점 얘네들이 낮은 곳으로 모이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시 바다. 됩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이 돼요. 그러면서 낮은 곳으로 점점점 이동하여 바다를 만들었고요.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 바다를 만들고 여섯 번째. 원시 대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지요.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수권에서부터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지요. 우리 흉마들이 이 순서를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일 먼저 원시 지구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원시 지구는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커졌습니다. 충돌의 열과 온실 효과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지구는 굉장히 뜨거웠지요. 그러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마그마의 바다. 그리고 밀도가 큰 것들은 가운데에 모이고 밀도가 작은 것들은 뜨면서 무엇의 물리 맨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며 점점점 지구의 온도는 하강하게 됩니다. 점점점점점 감소하다가 원시 지구가 껍데기가 만들어지지요. 점점점 냉각이 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는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고요.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원시 바다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흉마들이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제발요. 우리 흉마들이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이해했니? 이해. 이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내가 정말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이해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누구한테 저 이해 다 됐어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어 나 알 것 같아 그러면 설명한 본인은 무조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자꾸 누구에게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옆에 있는 동생도 좋습니다 누나 언니 오빠 형 다 좋아해요 다 모아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와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된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인 척 계속 설명을 하는 것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지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 그림보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원시 지구입니다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점점점 등치가 커지고요. 열이 높아지지 온도는 없습니다 마그마의 바다 지표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틀과 핵이 분리가 됩니다 밀도가 큰 애들은 가운데로 몰리지요 그리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뜹니다 맨틀과 핵이 분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점점점 냉각이 되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꽉 껴있지요 수증기의 응결이 되면서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면서 낮은 곳으로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시 바다의 원성. 그러면서 생명체가 원시 해양 안에서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분방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생명체는 어떻게 이 안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장풍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3단원에서 배운다 3단원에서 생명체의 탄생을 배우게 돼요. 여운이 남는 강의 계속 뭔가가 이어지지 않니 좋은 거예요 3단원에서 지구 안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를 언제 배운다 3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중간에 1강 2강은 열심히 듣고 3강 3강 4강부터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이 클릭 빈도수가 낮아지는 거 확 그냥 꼬집어 주고 팍팍 해줄 거야. 되니 끝까지 완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우 잠깐 운동하고 갈게요 이거 다 지울 때 어우 근육질 되겠어 진짜. 몸짱 되겠어 오른쪽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분필을 우선 지우고 칠판을 자 갑니다 두 번째. 지구계의 진화. 자 우리가 지구계라고 하는 것 태양계처럼 여기는 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지구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물질과 에너지 같은 것들이 순환하면서 즉 각 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각 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지구라는 것을 이끌고 가기 위해 지구라는 것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권들이 있습니다 지권 외권 생물권 수권 기권들이 있죠 이런 각 권들의 상호작용이 물질과 에너지를 운반하면서 이동시키면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장품과학탐구연구소 선생님 연구소에서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각각의 상호작용으로 장품과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구계라고 하는 것도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들이 모여서 각각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됩니까 그러면 지구계의 진화 첫 번째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바로 지권 지권 지권의 변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은 우리 쿵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뭐 이런 거 이제 사권 학권 지권 지권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권과는 관련이 없는 지권 여기는 지자는 바로 무슨 지자 땅 지자 땅입니다 땅 이 지권은 우리 생물체들에게 생활 터전을 터전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지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활 터전을 공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지권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생겨요 해수의 흐름 크로시오 해류 같은 것은 육지에 막혀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지요 맞습니까 캘리포니아 해류도 이런 대륙에 막혀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이렇게 해류의 변화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지권이에요 됩니까 장풍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요 좀 적어주세요 다 내가 말하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지권의 역할은 생활 터전 해류의 흐름 이런 것들도 적어달라는 거예요 집중합니다 장풍이가 말하는 거 다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적지 마시고 장풍이가 떠드는 것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권의 구성 자 지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밀도 밀도가 가장 큰 것은 핵이지요 핵 자 우선 보겠습니다 대륙 지각 그 다음 해양 지각 그다음에 맨틀 그리고 외핵 내핵이지요 즉 중심부로 갈수록 당연히 밀도는 높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맨틀과 핵의 분리였을 때 얘네들은 아까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륙 지각과 맨틀까지는 바로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맨틀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지구 내부에서 맨틀이 가장 많은 양을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물질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맨틀은 대류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입니다. 맨틀은 대류합니다 유동성이 있는 고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이 대륙 지각은요 한번만 만들어지고 끝입니다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질 암석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 현무암질 얘네들은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암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은 거고요 현무암은 빨리빨리 식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해양 지각은 계속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집니다 대륙 지각은 한 번 만들어지고 끝이에요 얘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따 다시 배웁니다. 얘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은 거고 얘는 빨리빨리 굳은 거예요 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됩니까 밀도가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위에 떠 있죠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더 작습니다. 우리 부모 아이들 혹시 이걸 어떻게 외울까 암기법 나갑니다 암기법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장풍이와의 대화도 중요하지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풍랑이들과 장풍이 우리 서로 대화해요. 대화해요 대화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손가락이 오그라들지만 평생 기억이 될 겁니다 뭐라고요 대화해요. 우리 다 같이 대화해요 대화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한번 들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풍 파워 대화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크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지권은 판이 움직입니다. 판에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판 판 판. 자 우리가 판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씩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각과 맨틀의 최상부 합쳐서 두께 100km가 되는 지점을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판. 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각과 맨틀 최상부를 합쳐서 두께 100km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 자 문제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밀도가 큰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해양판이지요 해양지각 맞습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근데 이 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점점점 냉각이 됩니다 지각이 점점점 냉각이 되었을 때 우리 혹시 돈까스 먹을 때 크림 수프 있잖아요 이렇게 크림 수프 같은 거 보면요 이 크림 수프를 떴을 때 모르는데 뜨고 난 다음에 점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표면이 어떻게 돼요 굳어요. 표면이 굳는데 어떻게 굳어요 이렇게 이렇게 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마의 바다에서 점점 식을 때 이런 지각이 만들어질 때 요렇게 요렇게 한 번에 확 굳은 것이 아니라. 갈라지면서 굳는 거 갈라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됩니까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맨틀의 최상부를 합쳐서 두께 백 킬로미터가 되는 부분인데. 이 판의 경계에서 어디에서. 이런 판의 경계에서. 바로 무슨 활동이 일어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이론. 판 구조론이라는 것이지요.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 구조론이에요. 됩니까 이런 판의 경계에서. 이런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지권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지요 지진과 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확 활발해지는 거예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계속 지권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의 경계는 무엇이 있느냐 발산형. 수렴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가 있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판과 판이 있습니다 판과 판. 이게 판의 경계예요 판의 경계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 보세요 판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판이 모이거나. 판이 어긋나는 것 이 세 가지 경우 밖에 없지요 그래서 판이 벌어지는 걸 발산형.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 모이는 거지요 수렴형. 어긋나는 것 보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산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해령. 수렴형에서 만들어지는 건 해구와 습곡 산맥. 보존형은 변환 단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판의 경계 지방에서 계속 끊임없이 지권들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됩니까 그래요 판의 경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판은요 이렇게 지권은요 판 바로. 지각과 맨틀의 최상분을 더해서 두께 백 킬로미터입니다 판의 경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요 계속 지권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계 발산형에서 해령 수렴형에서 해구와 습곡 산맥 모이는 거예요.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 단층을 만듭니다 지권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또한 지권은 이렇게 풍화 작용. 풍화. 풍화 풍화 작용과 장풍 이름이죠 풍화 작용과 지표면에 변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표면에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표면에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고 직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림 보고서 다시 한번 직권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지각이라고 했었지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각 맨틀 외핵 내핵 중에 가장 밀도가 큰 것은 내핵. 가장 부피가 큰 것은 맨틀.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외핵입니다. 왜 외핵을 액체 상태로 추정합니까 지진파 s파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기억나니 했었잖아요 지진파 s파는 솔리드 고체만 통과합니다 근데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s파는 아하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판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죠 발산형 경기에 해룡이 만들어지고 해룡. 그리고 자 보세요 얘가 판이 모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해구.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침강하는 거죠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며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얘가 바로 일본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본 동해안 지방에서 해구가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해령에서 판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보존형 경기입니다 얘는 판이 새로 생성되는 곳이에요. 해구는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현무안질 안성으로 되어 있죠. 대륙지각은 한 번 만들어지고 끝입니다 화강암질 안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지권의 진화였습니다 두번째 이제 숙권의 진화 숙권 물이죠 물 두번째 두번째 숙권의 진화 숙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구성부터 보도록 하지요 우리 지루 지어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들입니다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들 첫번째 숙권의 구성을 보시면요. 제일 많은 것 지구에서 어떤 물이 가장 많습니까 바닷물이 가장 많죠 해수입니다 해수. 바닷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육지의 물이에요. 그런데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강과 호수지요 하지만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빙하 고산지대도 있고요 만년설 빙하 그다음에 지하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수 그다음에 강과 호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지의 물의 구성입니다. 해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육지의 물인데 가장 많은 것은 빙하입니다 지하수 강과 호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숙권의 구성이고요 자 물은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이 물의 순환이 무엇이냐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 물의 순환을 통해. 바로 물질과 에너지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순환은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구계의 에너지 평형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지구계 에너지 평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물의 순환이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보세요 자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물이 증발됩니다 물이 증발되면서 점점점 올라가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이 상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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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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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하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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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점 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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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름 만들어집니다. 증발 기화열 응결 액화열 이지요 그러면서 구름이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 이동해서 육지로 막 비를 내립니다 육지의 물에서 바다로 유입이 되지요 다시 증발 구름 이동 비 바로 유입 증발 구름 이동 비 바로 유입 물의 순환이 된다는 거죠. 바로 누가 태양 에너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의 순환에 의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며.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렸을 때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지요. 그러면서 해수의 염분이 만들어집니다 바닷물의 염분. 우리 옛날에 난 이런 거 너무 궁금했었어요 우리 풍마니들 보세요. 강물은 안 짜잖아요. 강물은 약간 비릿지요 삐릿 강물은 약간 비릿 비릿해요 근데 바닷물은 짜요. 왜 짜요 짜요는 중국말로 화이팅이라는 것입니다 짜요 짜요 왜 짜요. 옛날에 장풍이가 어렸을 때는 무도사 배추도사님이 계셨었어요 장풍이의 정서를 굉장히 바로잡아 주셨던 무도사 배추도사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착한 사람이 있었고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착한 사람이 아주 요술 맷돌이 있었습니다 요술 맷돌 자 돈이 나와라 돈이 막 나오고 뭐가 나와라 막 나왔어요 못된 사람이 그걸 뺐지요 뺏어가지고 그 못된 사람이 강을 막 지나가다가 아 이 맷돌 한번 실험해볼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소금 소금아 나와라 해가지고 소금이 계속 나와가지고 바닷물이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술 맷돌이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 그런 줄로만 알았죠 바닷물은 왜 짤까요 왜 염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각의 물질이 용해된 거예요. 지각의 물질이 용해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각의 물질에 의해서 나트륨이온이라던가 마그네슘이온들이 녹아있는 거고 또한 해저 화산 분출물 바닷속에는요 화산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해저 화산 분출물에 의해서 염화이온이라던가 황화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예요 강에는 화산활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한강 낙동강 화산활동 없잖아요 바닷속에는 있죠 그래서 그 바닷속에는 이러한 이온들 때문에 NaCl 소금 바로 짠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염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됩니까 이것은 숙권의 진화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숙권은요. 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빙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물의 수는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됩니까 태양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를 이동했다는 것. 해수의 염분은 바로 지각의 물질이 용해되었다는 것. 지각은 직권이지요 해수는 숙권입니다 직권과 숙권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기권의 변화를 봅니다 기권. 자 기권의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 구성.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질소죠 질소. 질소고 산소잖아요 그런데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볼게요 옛날 원시 원시 대기에서는요. 원시 대기에서는 무엇이 가장 많았냐면요 원시 대기에서는 잘 보세요. 자 메테인. 암모니아. 그러니까 메테인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수소 가장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무엇이 많습니까 이산화탄소 뭐 질소 산소 수증기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시 대기에서는요 우리가 이거 무슨 기체라고 하냐면 환원성 기체라고 합니다 환원성. 환원성 기체라고 하고 현재 요 기체 요 기체를 우리가 바로 무슨 기체라고 하냐면 산화성 기체라고. 그래서 원시 대기 있을 때는 환원성 기체였지만 지금은 산화성 기체로 기체 조성이 바뀌었습니다. 조성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환원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환원 자 보세요. 산화는 무엇이냐 산화 산화는요. 산소를 화합하는 것 산소와 화합하는 것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성 기체 산화라고 산화. 산화. 그리고 산소를 잃는 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또한. 전자를 잃고 수소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고 그리고 전자를 얻고 수소를 얻는 것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환원성 기체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산화되고요 남을 환원시키는 기체예요. 산화성 기체는요 자신을 환원하고 남을 산화시키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는요. 원시대기에서는 수소가 가장 많았겠죠 수소가 수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소가 가장 많지요 수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를 포함한 기체 환원성 기체고요 얘는 대부분 산소를 포함하고 있죠 산소. 산소를 포함한 기체 산화성 기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여하튼 환원성 기체에서 산화성 기체로 성분이 변했다는 것 됩니까. 그래서 대기 조성.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수증기 이런 것들이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로 산화성 기체로 대기의 조성이 변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로 환원성에서 산화성으로 두 번째. 자 대기 조성 변화를 보시면 우선 여기 있는 물은요 H2O는 전부 다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래서 H2O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또한. 질소를 봅니다 질소. 질소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부터 원시 대기부터 질소는 그대로 양이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요. 바닷물에 용해가 됩니다. 바닷물. 바닷물에 용해가 되면서. 바닷물에 용해가 돼요. 용해가 되면서 탄산칼슘 만들어옵니다 탄산칼슘. 그래서 탄산칼슘 즉 석회암. 석회암의 성분이죠 탄산칼슘 만들어서 지권에 저장이 됩니다 지권. 땅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암석으로 지권에 저장이 되며 산소는. 광합성이 만들어지면서 즉 생물체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산소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대기의 조성 변화입니다. 될까요 되니.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지요 질소. 자 이거 봅니다 질소. 대기의 조성 변화를 보면 질소는 그대로예요 왜요 매우 안정적이거든요. 이산화탄소 점점점 줄어들지요 왜 줄어듭니까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칼슘 형태로 지권에 저장이 된 것이고. 산소는 봅시다 점점점 양이 많아지죠 왜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점점점점점점 많아집니다. 대기의 조성 변화 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된 이유 산소가 늘어나게 된 이유 질소는 별로 변함이 없는 이유 그 이유를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무엇이냐 생물권. 자 이제 생물권의 변화를 봅니다 진화. 우리가 생물권의 진화는 3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생물권의 진화 3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3단원 우선 잠깐 보면 생물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어디서 먼저 만들어졌다. 숙권에서 숙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숙권에서 즉 바다 속에서 탄생하게 되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바로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킵니다. 기권의 조성 즉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요. 탄소의 약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켜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오존층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오존층 산소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오존층 때문에 육상생물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 UV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UV를 차단하면서 육상생물로 진화가 된 것이지요. 됩니까? 오존층 형성이 되면서 육상생물로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소가 점점 많아집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양이 많아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상생물로 진화가 되었다는 것. 숙권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됩니까? 그리고 또한 책을 잠깐 보시면 이런 지구계들이 지구계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지구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 글을 보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예요.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들 바로 기권, 생물권, 지권, 수권이 있지요. 또한 외권이 있습니다. 이런 각 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운반이 되면서 지구라는 큰 덩어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떤 예가 있느냐 보세요. 기단, 공기 덩어리입니다. 이런 기단의 상호작용 뭐 기권에서 기권으로. 자 이것도 봅니다. 자 지진, 해일, 쓰나미. 쓰나미는 지권에서 땅이 갈라진 거죠. 지진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바닷물이 엄청. 수권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지권과 수권으로의 상호작용. 바람에 의한 풍화침식은 기권에서 지권으로의 상호작용. 이해 됩니까? 또한 판의 운동과 지형 변화는 바로 지권에서 지권으로. 생물에 의한 풍화침식 화석연료 생성은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화석연료는 화석 이런 생물체들이 죽어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연료지역.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이렇게 이렇게 각 권들의 상호작용으로 지구 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 지구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구. 네. 자 오늘 배웠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얘기. 지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포인트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 중요합니다. 원시 지구의 진화 원시 지구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크기와 질량이 증가되었고 마그마의 바다 맨틀과 핵의 분리 그리고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거지요.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맨틀과 핵은 밀도 차에 의한 물질의 분리 원시 지각은. 온도가 강합니다. 지각 맨틀 핵의 층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원시 바다가 형성합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연결돼서 낮은 곳을 이동하여 바다가 만들어지게 됐지요. 자 지권은요.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큽니다. 당연히 핵이 가장 크고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가 있었으며 습관은 해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빙하지하수 강가호수라는 건 물의 순환 태양 에너지가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이동시키고요. 해수의 염분 습관의 진화고요. 기권의 진화는 이렇게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의 환원성 기체에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이렇게 산화성 기체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생물권의 진화는 수권에서 만들어지고요 광합성은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켰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지국의 구성요소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지국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수업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또한 외워야 될 것이 많지요.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복습을 좀 잘해 주시고요. 교과서 정독하는 거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생성 과정 순서대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좀 더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만이들 힘냅시다. 풍만이 forever. ever!